아 이거 빅매치인데? 아 무슨 빅매치? 빅매치지! 야 어따 대고 빅매치래. 야 민영이 왔다. 이거 대표님인데? 뭐? 진심. 아니 승훈이 형이겠지. 진심 대표님이라고. 아니 대표님인 것 같은데. 아 진짜인데? 어 신발 봐라 신발. 숙소는 웬일이세요? 이거 다 용아 신발? 안녕하세요. 이게 웬일이세요? 여기 누구 여기 방이야? 방들 바꿨니? 아니요 이게 제 방이지 처음부터. 아 그래? 깨끗하네. 왜 깨끗했지? 이거 뭐야 땅콩 먹어? 네 먹으려고요. 땅콩 왜 먹어?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지. 난 여기 진짜 정신아 휴게실인 줄 알았어. 이방인지 모르고. 휴게실이라고 붙여놨어. 앉아 앉아 앉아. 내가 뭐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왔어. 앉아 앉아 앉아. 어. 앉아. 아 예 죄송합니다. 앉아 앉아. 야. 깨끗하네. 이렇게 더럽지 않습니다. 알겠지. 뭐 숨겨놨어. 왜 이렇게 쫓아다녀 무슨. 어? 무슨 어미 우리 쫓아다니는 새끼들.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냥 아니죠. 아 예 알겠습니다. 막 요즘에 보면 뭐. 증권가에 찌라시 같은 것도 많고 그러잖아. 누구누구 만난다 막 이러고. 그치? 너네끼리 뭐 특별한 거 없고? 저희요? 저희. 저희 뭐. 유명하잖아요. 뭘로? 조용한 걸로. 아 조용한 걸로? 차 안에 다 블랙박스 있지? 사고 나니까 그거 꼭 달아야 돼. 진짜 왜 진짜로. 아니. 사고 나니까. 이게 감시가 아니다. 블랙박스 그 소리까지 다 되는 거야? 그게 실내 소리까지 이게. 주차할 때도 다 되고 그게 있어. 그거 좀 구식이 그러면 내가 최신식으로 이렇게 해줄게. 사고 나면 안 돼 사고 나면. 아니 필요한 건 없어? 뭐? 뭐. 필요한 건 없어? 왜? 아니요. 50 먹어서. 50? 나 잘 안 먹는데. 하루만. 참. 50? 미연이 세심한 건. 진짜. 뭐 미연 방에 필요한 거 없니? 월세. 야. 저희. 뭐. 월세 반만. 너무 부담돼요. 니네 이제 사실은 좀 있으면 이제 각자 사야 되지 않니? 니네 계속 이렇게 숙소생활하게? 저희는 숙소생활이 좋네. 아 진짜? 근데 여기 월세가 관리비까지 해서 너무 세서. 반만 어떻게 안 될까. 그래. 진짜요? 진짜요? 약속해 주시면 안 돼요? 그래. 여기서 월세 얘기해야 돼. 미연이 얘기해야지. 미연아. 찌박찌박. 감사합니다. 네. 여기서 요즘 데이에서 끊고 다시 하면 돼. 멀쎄 얘기 point. minha자. Santiir love song, 그러면 설마,